어르신들 아리랑 좋아하시죠? 네 흥에 겨워서 얼쑤 하고 어깨춤을 추셔도 괜찮아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은은하게 아리랑을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템포가 좀 빨라져요 그때는 이제 얼쑤 하고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아리랑 들려드릴게요 st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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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